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이지입니다. 오늘은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이란 DNS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성으로 DNS 캐시 메모리에 저장된 쿼리 정보를 위변조하는 기법입니다. 취약한 DNS 서버에 조작된 쿼리를 전송하고 DNS 서버에 저장된 주소 캐시 정보를 임의로 변조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DNS 요청 절차부터 알아볼게요. 인터넷 사용자가 리커시브 DNS 서버에 AAA라는 도메인을 요청을 하면 리커시브 DNS 서버는 Authoritative DNS 서버에 다시 AAA라는 도메인 요청을 합니다. 그럼 Authoritative DNS 서버는 리커시브 서버에 AAA 도메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게 되고 그것을 리커시브 서버는 캐시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인터넷 사용자가 AAA라는 도메인 요청을 다시 하게 되면 Authoritative 서버를 거치지 않고 리커시브 DNS 서버에서 바로 AAA라는 도메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DNS의 요청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서 어떻게 해커가 DNS 캐시 포유지닝 공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커가 인터넷 사용자인 척 AAA라는 도메인 요청을 리커시브 서버에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리커시브 서버가 그러면 Authoritative 서버에 AAA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때 해커는 Authoritative DNS를 가장해서 AAA 도메인에 대한 위조된 응답 패킷을 발송합니다. 이때 응답 패킷을 하나만 발송하는 게 아니라 대량의 응답 패킷을 발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Authoritative 서버가 정상적인 응답을 하더라도 리커시브 DNS 서버는 위조된 응답 패킷을 Authoritative DNS가 전송한 정상적인 응답으로 받아들인 후에 AA 도메인에 대한 위조된 주소를 캐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DNS 서버가 가진 메모리 안에 캐시에 잘못된 위조된 주소가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AA에 대한 도메인을 요청을 했을 때 리커시브 DNS 서버는 캐시에 저장된 위조 주소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터넷 굉장히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리커시브 DNS 서버에 AAA라는 도메인을 요청을 했을 때 위조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위조된 주소에 대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DNS 이러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DNS에서 DNS 트랜젝션 아이디와 소스포트 넘버 부여 시 예상하기 쉬운 이메일 값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DNS 트랜젝션 아이디와 소스포트 넘버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질의와 수신된 응답 간의 일치 여부를 식별을 해요. 진짜로 그 질의와 수신된 응답이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가 보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예상하기 쉽다 보니까 해킹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NS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 DNS가 지금 취약한 DNS인지 정상적인 DNS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abbbcccddd 여기가 이제 원래는 192.xxx 이런 주소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이 주소가 푸어하다 이러면 이 DNS는 취약한 DNS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NS가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졸빙 서버의 최신 바인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DNS의 리커션 기능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에 대해서만 리커시브 쿼리에 대해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DNS색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실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NS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DNS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 전자서명과 서명 검증이라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적용을 해서 보안 기능을 추가해 DNS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S 포이즈닝 공격 이외에도 DNS가 여러가지 취약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DNS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꿀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